이 선수가 모두 4승을 거두고 빠른 시간에 1회전을 종료시키고 올라왔습니다. 네, 윤종규 선수는 김현우 선수에 앞서서 대표팀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최고의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양 팀 선수들 대결인데요. 김현우 선수, 대한민국 레슬링을 다시 한번 부활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렇죠. 런던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1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현우가 할래 홈코너, 그리고 윤종규 선수가 첫 코너입니다. 시작 그 동시에 김현우가 위쪽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끌어줘야죠. 중심으로 한번 흔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윤종규나 김현우 양 선수 모두 1회전에서 포위승을 거두면서 체력적으로는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저렇게 앞에 목을 잡히고 나면 호흡이 차요. 상대방이 얼굴 보십시오. 얼굴에 뻘케 오르지 않습니까? 김현우 선수가 본인 특유의 스텝으로 완벽하게 자세를 낮추면서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요. 윤종규도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김현우와 윤종규. 김현우 선수는 저기서 패시브를 하나 따라해야죠. 그렇죠. 첫 번째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패시브를 얻으면 이제 최이스가 되겠죠. 그라운드냐, 스텝느냐. 첫 번째 패시브는 먼저 윤종규 선수가 받아갔습니다. 지금 손이 깍지에 낀 부분에 다시 컨트롤을 했고요. 김현우 선수가 적극적인 공격적인 자세예요. 김현우 선수가 계속해서 몰아치다 보니까 윤종규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다의 경기를 지금 작전을 패시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패테르냐, 스테드냐. 여기서 런던에서 보여줬던 드러던지기 공격이 나올지. 역시 김현우 패테르로 공격을 선택합니다. 침착하게 했죠. 자, 목적길이 들어가는데요. 앞목으로 가네요, 역시. 그렇죠, 본인 특유의 이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1회전 포위승을 따냈습니다. 여기서 윤종규 선수가 지금 신장이 긁지 않습니까? 자, 김현우. 돌아왔습니다. 뒤집었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지, 연결동작으로. 김현우가 여기서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을지 테크니컬 포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번 더. 김현우. 지금은 다시 판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반칙을 했지, 반칙을. 손을 뜯어내는 반칙입니다. 지금 2점을 주워주고 점수는 6대 0이 됐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파테르 공격을 가져가는 김현우입니다. 아, 윤종규가 본인이 변칙 점수로 빠져나왔어요. 김현우. 김현우 밑으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번 뒤쪽에서. 테크니컬 포위도 나왔습니다. 2점을 얻으면서 점수는 8대 0. 테크니컬 포위도 김현우. 아, 역시 김현우 선수네요. 1회전을 포위도로 그리고 2회전은 테크니컬 포위도로 8대 0으로 김현우가 결승전에 안착하게 됩니다. 역시 올림픽 메달리스트답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몰아치면서 일단 김현우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결승전에 먼저 안착을 하게 되겠고 반대편에서 김진혁 선수 혹은 신동수 선수와의 경기에서 승자와 결승전에 맞붙게 되겠습니다.